조정식의 펌펌투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면 안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만한 장소를 추천을 많이 주시네요.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하고 있어. 이상우씨가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만남의 광장 거기 죽전 옆에만 가도 1시간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상우씨의 휴게 상대방 기분상하게 하는 장소들 많이 들으면 알려주시죠. 101님 김밥해본 스페셜 돈가스 정식 30분 컷이죠. 독서실 친구에요? 김밥해본 스페셜 돈가스 정식은 독서실 친구랑이나 가는데지 오랜만에 만나거나 처음 만나는데 가기에 조금 그렇잖아요. 3374님이 남자는 친해지려고 하는건데 너무하는거 아니냐 싶디? 하셨는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친해지려고 해도 천천히 시작 제가 봤을때는 남자분이 잘못한게 약속을 부담스럽지 않게 딱 처음에는 했었어야 돼요. 상대방이 호감이 없을때는 한 오후 2시나 4시 정도로 해서 차로 끊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좀 친해지고 그 이후에 사실은 좀 더 기분 좋게 식사를 하는게 좋은데 4486도 맥도날든 드라이브 스르라고 하고 있어 김연경씨는 편의점 팔아 술에서 도시락 먹으라고 하고 있어 독서실 친구는 자꾸 추천해주세요. 강경호씨가 안 친한 사람이면 수구레 국밥이 국룰 아닙니까? 강경호씨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구레 국밥은 또 이제 그 근막 이런데로 이렇게 탁 만드는 거잖아요. 토크거리가 있잖아요. 수구레 기원을 하시나요? 하시면서 토크를 기본적으로 한 15분은 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땐 강경호씨 안 친한 분이랑 식사 좀 해보신 분이에요. 수구레 국밥 괜찮았어요. 1966님 다이어트한다고 6시 이후에는 물도 안 마신다고 얘기하는거 어떨까요?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